갑자기 결심이 바뀐 이유가 뭐지? 지민 엄마 때문이냐? 제가 누군지 알았잖아요. 회장님처럼 언제든 내쫓힐 테니까. 아이리, 네 목숨 걸고 무조건 성사시켜. 어떻게 사돈댁에 이렇게 무자비한 횡포를 부릴 수가 있냐고? 혹시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? 숨기다니요.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선홀딩스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겁니다. 그걸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?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지건설 인수를 해야 돼요? 할아버지 말씀대로 지금 건설 인수해야 돼. 양지그룹의 원한 있는 거 윤시열 때문이니? 양지그룹의 원한이는 감사합니다.